오늘 공 안 가야 돼? 이제 카피 가잖아요 보라색이 가는데? 네, 보라색이 가죠 반응이 바로 나오네요 네, 읽고 나와요 오늘 또 트랙맨에서 나와서 얘기해 준 걸 봤는데 왜 골프존이랑 다른 스프린들이 정확할 수 없는지 아, 진짜요? 골프존에서 트랙맨 3대를 가지고 있대 준적하고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 값을 입력을 시키는 거 맞히는 거 아, 값을 입력으로? 근데 스크린은 멀리 갈 거예요 나이스, 쓰기 좋다 잘했네, 이제 됐다 됐다 아, 진짜 맛있는 게 푸어랑 아마추어가 암만 잘 쳐봤자 푸어를 따를 수 없는 게 스피들도 그렇고 스윙이 자세가 그렇고 또 따라할 수 아, 따라할 수 아, 방호를 향해 아, 정말? 아, 방호를 향해 아, 뭐, 방호를 향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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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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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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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